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어제 비왔나요 김포에 아 기회 많았고 오늘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우산들은 가져오셨나요 아예 그래요 아 오늘 제 우리 그 진도는 그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부터 중개실무 까지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약직 14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페이지 맞죠 143페이지 한번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제에다가는 별 3개만 좀 잡아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 작년 재작년 연속 4개씩 계속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출제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당연히 득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라는 거 혹시 아시죠 개발제안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제 1970년대에 도입된 그런 제도인데 지가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공법 전반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제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 어마무시하냐면 토지를 거래하는데 뭐 해라 허가받아라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 보면 왜냐하면 내 땅을 내 맘대로 거래하는 곳이 무슨 허가를 받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70년대만 해도 이게 괜찮았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지정 처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정 처분은 두 관청 누구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할 건데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을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지정권자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누구 아니면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그러면 국장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예를 들자면 경기와 인천을 걸쳐 지정한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우리 관할도 아니고 또 다른 관할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에는 누가 지정을 해야 돼요 국장 근데 이제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이러면 누가 지정을 할 거냐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건데 최근 시험 문제에 어떤 함정을 좀 걸어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만드냐면 동일 시군구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법정원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출제는 동일 시군구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이게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 시도 아니면 동일 시군구 이러면 누가 지정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광역지자체를 넘나들 때는 그때만 국장이 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지정을 할 때 어떤 고유 권한으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거쳐야 되냐면 심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되고 밑줄을 좀 하나만 잡을게요 그리고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냥 지방이라고 하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도 있는 거니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지정하기 전에 심의도 있는데 재지정, 해제, 축소 전부 심의 사항에 들어갑니다 여기다 우리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지정, 재지정, 연장하고 싶을 때 재지정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제, 아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일부 축소, 이때도 다 뭘 거쳐야 되냐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의 내용은 똑같아요 예컨대 해제를 누가 할 때는 국장이 할 때는 어느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축소를 만약에 시도이사가 한다 그때는 누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력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반드시 사전에 다 뭘 거쳐야 돼 심의,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처분 이후에 공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한다는 건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고는 다섯 가지를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다섯 가지가 기억에서 위원까지인데 뭐를 통해서 공고하게 되냐면 토지조서라는 걸 통해서 공고를 하게 돼요 토지조서는 지번별로 소재, 면적, 소유자 해가지고 이게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쭉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걸 토지조서라고 하는데 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토지조서다 이게 지번별로 만드는 거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섯 개를 공고할 건데 일단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최대 몇 년 이내에서요 5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지정 가능한가요? 6년 4개월은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5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한 10년을 꼭 하고 싶어요 10년을 꼭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죠 재지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허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정이 좀 된 건데요 여기다 채색 한번 단독으로 잡아주시고요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빼야 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매매 사실이 있는 자 예를 들자면 그런 자만 허가받아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은 가령 1년에 2번 이상 매매했다 너만 허가받아 예를 들자면 또는 이렇게도 되겠죠 국적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만 받아 외국 사람은 받지 말고 반대로 한국 사람은 받지 말고 여기 땅 가지고 있는 외국 사람은 받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허가 대상자를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 용도나 지목 주거지역 안에서만 허가받아 또는 대만 허가받아 이런 식으로 아예 특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 특정이라고 한번 좀 적어줄게요 예전에는 그냥 허가구역 딱 지정되면 무조건 다 허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핀셋으로 너너만 받고 여기에서만 받고 이것만 받고 이런 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허가구역이 어디에 지정됐으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어떤 토지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 좀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공구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용도와 여기서의 용도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의 용도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용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용도가 뭐뭐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다른 의미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 하나를 이렇게 공구하는데 이 지형도는 축적이 5만 분의 1, 2만 5천분의 1 정도 되어지는 대단히 수축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량 위치 정도만 알려고 하는 거지 위치, 위치가 어디냐 뭐 정도만 알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주 작은 토지부터 넓은 토지까지 큰 토지까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기준 면적이 있잖아요 허가 안 봐도 되는 기준 면적 그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사전에 공고할 건데 10%에서 300%까지 이걸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10%로 확 줄이거나 아니면 300%로 확 늘리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참고로 우리 허가구역 안에 주거지역 안에 있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몇 제곱미터까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60까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거를 10으로 확 줄이면 얼마로 줄어드는 거예요 6으로 줄어드는 거고 300%로 늘려버리면요 180으로 늘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 후의 효력은 며칠 후에 생긴다? 5일 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여기다 별 2개 잡아주시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두 가지가 아주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첫째 이거 이거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파트에서도 출제가 아주 잘 되고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일 잘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 이후에 통지를 해주는데 국장이 지정하거나 혹은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 국장은 시도지사랑 시군구에 알려주고 시도지사는 국장과 시군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 지정하든 얘네가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시군구가 알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파트에서 시군구의 역할은 지정의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허가관청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얘네가 실질적인 일은 얘네가 다 하니까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이후는 시군구의 역할이 되는데 시군구가 누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냐면 관할 등기소장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있고 별 하나만 잡을게요 이제 출제 함정 걸 때 어떻게 함정을 거냐면 등기소장이면 여러분 높은 사람 뭐 직급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긴 한데 누가 알려줄 정도 높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급이 알려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알려주면 좋아? 시군구가 근데 시험에는 시도나 혹은 국장이 통제한 이런 식으로 나오면 X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가 관할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널리 알리는 이런 공고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해당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고 15일간 일람에게 열람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열람은 뭔가를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토지 조서를 열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조서를 열람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히 내 땅이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질문 내 땅이 허가구역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땅이 없는 게 좋아요? 땅은 있기는 한데 내 땅이 어디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허가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좋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려면 뭐를 떼어봐야 됐나? 토지 조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허가 대상 계약 허가 기준 뭐 이렇게 있는지 있는데 일단 여기는 문장으로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최색 하나만 잡겠습니다 소유권과 지상권 최색 한 번 잡고 외국인 허가구역은 무슨 건만 허가를 받죠? 소유권만 근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건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상권 이것도 뭐 한 200년짜리 지상권이면 소유권이나 침대 없잖아요 그쵸?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상으로 유상에다가 최색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무상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하려고 해요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대신 이 증여 중에 유상성이 약간 있는 증여 있죠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들어간 암튼 유상성이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계약만 허가를 받죠 그죠? 그래서 뭐 상속이나 판결 이런 건 허가의 대상이 아닌 거고 계약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한다? 예약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가등기를 동상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증여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막 다 해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막 하여튼 거의 매년 나왔던 항목이 요건데 요즘에는 이게 안 나온 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중요했던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수험생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어야 되냐면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상 그리고 예약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가등기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가등기 이런 가등기들이 다 허가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등기는 전부 나열하면 세 가지 가등기가 있는 거죠 일단은 소유권에 관한 무슨 가등기 보정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여러분 보정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달라요? 자 보정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어떻게 달라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달라요? 담보용으로 쓰는 게 뭐예요? 담보 가등기? 그럼 얘는요? 소유권 넘어갔다고요? 안 넘어갔는데 청구권을 보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거는 담보용이고 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고요 돈 좋아요 돈 돈하고 관련되는 담보 가등기 이거는 돈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아주 또 좋은 답변 어떤 분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냐 없냐 달라지잖아요 경매 얘는 경매 못해요 이건 경매하려고 하는 그런 가등기가 아니에요 얘는요? 경매 집어넣을 수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계실 건데 지상권 가등기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죠? 왜냐하면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총 3가지 가등기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상권 담보 가등기 이런 말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총 3가지가 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채색을 좀 잡아줄게요 공맨인데 비연무용 부동산 공맨은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 여기도 있잖아요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쪽에 근데 이거 어떤 뜻이냐면 비연무용 부동산 공맨은 원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원래 이제 아니요 원래 받는데 이게 얼마 이상 유찰이 되면 3번 이상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3회 이상 유찰되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3회 이상 유찰이면 몇 회차부터 4회차부터 3번까지 유찰되고 4회차부터 허가를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나만 좀 별 하나만 잡을게요 경매는 좀 중요합니다 경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애초부터 이거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다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면적을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좀 권해드려요 이거는 좀 암기하는 게 절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가로놓기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주상곡 뭐 이렇게 순서대로 얼마까지 안 받냐면 주거지역은 얼마죠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까지 안 받고요 미지정지역은 60까지 받지 않습니다 이 이내로 들어오는 거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면제되는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땅이 허가구역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포함이 됐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59가 좋아요? 아니면 60일이 좋아요? 59가 좋은 거지 왜 59가 좋아? 허가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59가 좋아요? 아니면 590이 좋아요? 그건 590이 낫지 그거 왜요? 10배나 많으면 차라리 허가를 받고 그게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일단은 원칙을 250으로 생각하시고 농지 따블이면 따따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0, 150, 150, 200 특히 사례용 문제가 나올 때는 녹지지역을 사례로 많이 줍니다 녹지지역이 특별히 중요해요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면제해주는 면적이 있으니 소유자들은 뭐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탈법하려고 탈법행위 방지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상업지역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토지가 면적이 450짜리면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150까지 그런데 450이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토지인데 이 사람이 토지를 어떻게 사냐면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따로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사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살 거예요 그러면 합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인데 하나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사게 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청에서 볼 때는 사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합산할 거예요 대신 합산할 때 몇 년 이내에 거래하는 거를 합산 1년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 별 한번 잡을게요 포인트 1년 안에 결과적으로 다 사 모을 거니까 그래서 A필치 살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왜 A필치 살 때는 왜 허가를 안 받아?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B 살 때는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B 살 때는 공무원은 얼마라고 인식하겠어요? 300으로 인식하겠지 그리고 C 살 때는 450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아 얘가 조금씩 사 모으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B랑 C랑 허가를 각각 받아야 되죠 이렇게 허가를 두 번 받을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 한 번에 허가 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두 번 받는 것보다는 이게 탈법행위 방지 대책에서 첫 번째이고요 B B B